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서울은 어제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최강 한파의 전국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열흘 가까이 이어진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나와요 여기? 아 많이 시려워.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아 뒤에 물날이 싫어한다 이거. 아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우리 엄마보면 엄마 놀라겠다. 물은 이제 안좋아요. 안좋아. 아차. 아 다행시를 내려놓은 놀이다. 와 물 미쳤다 이거 어떻게 빼지 손 넣어야 되잖아 와 어쩐지 유튜버의 상황 유튜버의 상황 으 으 으 2 뭐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